자 이렇게 8급 배정 한자를 한번 알아맞히게 해 봤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글 읽을 때는 한일 두이 석삼 넉사 다스도 여섯 육 일곱 칠 여덟 팔 아홉 구 열 십 이렇게 읽어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르게 읽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주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 그때 한 학생이 거기 어디에 청학동에서 여름방학 동안 두 달간 거기 이제 가서 배웠다 하면서 리듬을 두 개를 들려 주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는 잊어버리고 한 개는 기억해서 이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통 사다수학이 이렇게 잘 합니다 아버지 분할생 낳아 몸신 하시고 아버지는 내 몸을 낳으시고 어머니 모기를 굽나 몸신 이로다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그래 이 리듬을 이제 여기에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한일 두이 석삼 넉사 다스도 여섯 육 일곱 칠 여덟 팔 아홉 구 열 시 일만만 해년 달월 불화물수 나무목 세금 흙토 나릴매산 아비부 어미모 형형 아우제 계집녀 박과대 마디촌 임금왕 먼저 선 날생 동력동 선역서 남영남 북녘 북 가운데 중 큰 대자글소 문문 긴장 사람인 배울 학 학교교 가르칠 교 집실 한국한 나라국 군사군 백성민 풀월 청힘 백 자 그래 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